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 스포팅. 약간 시범 경기. 그리고 15만원을 무조건 끝내겠다. 저희는 우승을 원하진 않아요. 나는 일단 우리 상대방 팀만 이기면 돼. 아, 작전? 일단 3개를 먹고 하나를 먹고. 내가 초코파이를 8개를 먹고 4개를 먹고. 와, 돌겠네 진짜. 근데 나 진짜 잘 못 먹거든. 빨간 거니까 바로 먹을 게 있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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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